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홍입니다. 자 15-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리즈는 1년의 자 1년의 그래서 1년의 1년이다. 1년 어이구 이래요. 의 실험들 바이 실험들 인데 바이 사이컬러지스트죠. 심리학자 제임스 라이드에 의한 일련의 실험들은 자 실제 주어는 어 시리즈가 주어죠. 어 시리즈가 주어고 이렇게 삽입절이죠. S 아닙니다. 낚이면 안되는데 인디케이츠에 단수 들어가야되요. 어가 주어입니다. 사실상 보여준다 자 보여주는데 that under 아래에서죠. 어떤 실험실 상황이에요. 자 실험실 상태 아래에서 자 참가자들은 자 인스트럭티드 과거분서를 썼죠. 그래서 동서 아니에요. 자 인스트럭티드 참가자들 참가자들인데 자 to other 시트는 조절 하도록 자 그들의 얼굴 근육 을 조절하는데 자 either a orb죠. 자 into to 뭐로 either a smile 1번 자 웃음이나 혹은 brown으로 자 brown은 징그리는 표정 위치로 지시되었던 참가자들은 발견했어요. 자 특정한 상황 특정한 상황이 either more or less 더 혹은 less amusing 기쁘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. 자 forcing a smile 까지 동명사가 또 주어죠. forcing a smile 은 강제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은 주어 동명사 incliance incliance people to be pleased 경향이 있다 자 incline a to b 구조에요. 사람들이 자 to be pp 수동이죠. 수동으로 be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. 기뻐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게 주제죠. 자 심리학자인 프리스 스트라이크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conducted가 동사 자 그러면 수행 했다 조회 좀 해주세요. 수행했는데 자 유사한 시리즈의 실험을 유사한 시리즈 실험을 했다. 이니치는 그냥 장소에 부서 여기로 잡으면 됩니다. 그곳에서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. 참가자들은 while required 요구되었다. 자 to position 시키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의 완벽한 문장이죠. 저 패널 자 스티킹 분사 구조에요. 여기 언법 주의하시고 스티킹 아웃 하면서 스티킹 내밀다 내밀면서 그들의 from their 마우스 그들의 입으로부터 펜을 내밀면서 자 그러면 입 밖으로 펜을 일단 쥐고 있는거에요. 그래서 어떻게 쥐는지 방법이 틀려지겠죠. 그래서 자 one 이게 주어져 one of the position 자 그 위치 중 하나는 involve 연루되었는데 holding a pan 펜을 쥐고 있는데 그들의 자 with 뭐로 그들의 이빨 로 그 다음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자 with lips only 오직 입술만 이빨로는 내밀지 혹은 입술로 할지 the formal the latter 나오죠. 자 요거 구조해석 잘해야되는데 자 하면 전자후자라고 해석하면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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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또 formal은 이빨로 물기 한 것은 만들어내는데 자 무언가 like smile 미소짓는 것과 같은 것을 그 다음에 latter는 후자는 절대 안된다고 했죠. 그러면은 입술 물기 자 입술로 물기는 브라운 찡그리기 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어요. 자 다시 이빨이 좋은거고 입술은 나쁜거에요. 지금 자 도우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죠. 자 with a smile 까지 그러면 미소를 짓게 했던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소독 빈칸 혹은 일치 불일치에 더 높은 자 레벨에 기쁨 을 김포류로 기쁨을 자 while은 분사구조죠. while day are 생략구조죠. 그들이 볼 때 능동의 뜻 at cartoon은 만화 를 보게될때 그래서 웃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feel happier 더 기분이 상승되다. 억지 미소를 짓더라도 마찬가지라는거죠. 그래서 지문 다 봤구요. 밑에 내려가서 억지로 스마일 스마일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. 좀 이따가 자 윗그레어 소재를 비케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억지 미소와 기쁨 유발 상관관계